Hi, 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 아하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New Zealand's first penguin tunnel이라고 했는데요. New Zealand의 첫 penguin tunnel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진짜 펭귄이 있고 정말 터널이 보이는데 이거는 man-made tunnel 같은데요. 그렇죠. 펭귄이 만든 것 같지는 않고요. Can you believe there is a tunnel just for penguins?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터널이 있는데요. 터널은 많이 있죠. 우리가 세상에. 근데 오로지 펭귄용 터널이라고 합니다. 터널이 만들어졌는데요. 펭귄만을 위한 just for penguins를 터널이 있다는 거 믿어지시나요? The New Zealand town of Omaru has a tunnel for blue penguins. It's the first of its kind in the country. 자, 뉴질랜드의 오마루에서는요. 지금 blue penguins가 되겠습니다. 블루 펭귄, 푸른 펭귄을 위한 터널을 갖고 있는데요. 바로 자국에서 이런 종류로는 첫 터널이라고 하네요. As the blue penguin is an endangered species. 자, 지금 멸종 위기에 있는 종이라고 하네요. 푸른 펭귄이. And the smallest type of penguin in the world. 그렇죠. 블루 펭귄은 되게 사이즈가 작은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가장 작은 사이즈의 그런 펭귄이 예로 써요. The 25-meter tunnel was built to save them. 결국에 이제 이 블루 펭귄스를 구하고 보존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25-미터의 좀 소형 그런 터널이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Now, little blue penguins can travel safely as the tunnel links their nest to the sea. That was why, right? 자, 이 작은 블루 펭귄들은요. 이제 안전하게 터널을 이용해서 그들의 둥지로, 바다로 연결되어 있는 이 터널을 통해서 안전하게 오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How nice. 자, 그럼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은 단지 펭귄들만을 위한 터널이 있다는 걸 믿을 수 있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하나의 빅 산텐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an you believe that? 한 다음에 연결해주면 되겠죠? 자, 대시 생략이 됐고요. There is a tunnel just for penguins가 바로 잔지 펭귄들만을 위한 이런 주소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Number B. 지금 작은 블루 펭귄들은 그 터널이 둥지와 바다를 연결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주어가 되겠고 동사가 되겠네요. So, now, little blue penguins can travel safely. 까지가 하나의 큰 파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뭐하기 때문에라는 의미로 여기서는 as를 썼어요. Tunnel links their nest to the sea. 자, 둥지와 바다를 이 터널이 연결해주기 때문에 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 are two blue eggs in the nest. 와우, 정말. There are blue, right? P. two OO are on an iceberg. 자, 뭐가 있었을까요? 네, 여기 명사이면서 복수를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two penguins are. 그죠? 그 아이스버그의 빙산에 이렇게 두 마디의 펭귄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네요.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